그 다음에 놀고가세요 까지 나가볼게요 놀고가세요는 박자가 적어야 지금까지는 도들이 6박을 했는데 여기는 놀고가세요는 4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무릎장단을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장단해보고 시작 하나 양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놀고가세요 놀고가세요 여기 시작 놀고가세요 놀고가세요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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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면 그거 연결하고 참사부터 놀고 가세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작 이제 가면 언제 오려 오방산을 길러주오 명년 춘제 돌아른 오면 고비 거든 만나볼다 청소부터 고까지 놀고 가세요까지 이어서 쭉 해볼게요 조금 올려서 해도 되겠죠? 부꽂이 이렇게 시작 부꽂은 철인인치 이 무너전 고 펴드려 황소 강소주 불탄 양단이 들려 tumblr 오리송으로 납라 아오 오오리정은 나라 안다 어느 년 어느 겸 내 모든 시절에 다시 만나 사랑을 그리던 사랑을 풍하네 내 풍고 사랑 사랑 내 사랑만 아래 내 모든 시절에 다시 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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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나무나무만 놀러가세 반은 배운거에요 반 이게 한발에 이렇게 많이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부분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좀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게 들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성황감 재미없어요 성황감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졸리고 시조같은 느낌 성황종이잖아요 정통이 제일 이상하지 그렇죠 그렇게 작가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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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잠시 묵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